안녕하세요. 오늘 요리사는 접니다. 근데 이렇게 밀키트가 있으니까 여행 다니고 할 때 되게 좋겠네요. 저 치즈를 담아서 전자레인장을 삭 돌려주세요. 아 치즈만요? 예예예. 영지야, 너는 진짜 다 계획이 있구나. 소세지 넣어주세요. 이거 양념 먹어서 약간 통통해진 거 맞나요? 맞습니다. 이거 진짜 맛있겠는데? 너무 잘 먹었어. 싹 내려, 싹 내려. 우리 영지야. 좋아, 좋아. 너 푸드 스타일리스트 같아. 좋아, 좋아. 잘한다, 잘한다. 어떡해, 영지야. 잘 먹겠습니다. 웬일이니? 우리 소스 약간. 우와. 치즈 늘어나는 거 봐. 좋은 걸 쓰시는가 보네. 그냥 똑같은데? 약간 맛있어. 이거 누가 띠주실 분? 응. 안 띠져요. 그리고 떡이 어쩜 이렇게 국물이 싹 뺐냐, 영지야. 맛있지, 맛있지. 진짜 똑같아. 똑같지? 유진이 맛있어. 그러니까 이 상태로 씹었다가 너무 맛있어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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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맛있다. 와, 너무 잘 먹었다. 잘 먹었어요, 영지 씨. 보고. 고맙습니다. 고맙습니다. 감사합니다.